거미집이론 보죠. 거미집이론. 경제론 마지막 내용인데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예요.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 나오는 유형이 좀 정해져 있어서 사실. 잠깐 보죠. 뭔가 거미집을 그리는 것처럼 이론을 만들었는데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발표한 이론이에요. 에치켈. 이건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만 하면 되고 나중에 시험에 다가왔을 때 필요한 내용들 암기가 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니까. 공급의 시차를 고려해서 시간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시차. 공급의 시차를 고려해서 균형의 형성을 동태적 모형.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동태라는 건 움직이는 형태의 모형 이론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가만히 멈춰져 있는 걸 연구한 이론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균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이걸 따라서 연구한 이론이다. 동태적 이론이라 그래요. 동태적 이론. 부동산과 농축산물 같은 생산기간이 장기성을 갖는 재화에 적용한대요. 만드는 데 오래 걸린대요. 그러면 공급이 만드는 거니까 수요해요 공급해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오래 걸린대요. 만드는 데. 그러면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이겠죠. 공급이.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에 잘 들어맞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보니까 농산물과 축산물이 한 해는 폭등을 하고 다음에는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또 폭등하고 폭락을 하더래요. 그럼 가격이 안정적인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죠. 가격이 왜 이렇게 불안정해 움직이냐. 왜 그럴까를 연구했던 이론이 거미지 비론. 에치케린 학자예요. 에치케린 학자가 거미지 비론을 설명한 거예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수요는 가격 변화에 즉각 변화하지만 수요는 사고자 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능력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사고자 할 때 그냥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즉각 변화인데요. 그럼 수요량은 바로 변할 수 있죠. 바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럼 수요는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주로 수요는 일반적으로 탄력적이에요. 우리가 세수주장비사용에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는 일반적으로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은 시간 차이를 두고 변화하는다라고 나왔어요. 시간 차이를 두고 변한다. 이 이유는 뭐냐면 공급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차이를 두고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공급은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거미지 비론을 설명했던 거예요. 한번 들어보죠. 어떤 얘기인지. 말로 들어봐도 괜찮아요. 아 그런 거겠구나라고 이해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배추김치. 배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추. 배추가 이제 사람의 심리가 유행이 배추가 몸에 좋다. 배추김치가 비타민도 많고 식감도 좋고 너무 발효 음식으로 좋다라고. 사람들 소비자의 심리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배추를 막 너도 나도 사겠죠. 너도 나도 사겠다라고 하니까 수요가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배추가격이 올라요. 그럼 배추를 파는 사람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배추를 살려고 했으니까 배추를 사는 사람이 많아요. 배추가격이 어때져요. 올라가겠죠. 배추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배추 파는 사람은 좋아해 나빠요. 좋죠. 그럼 배추를 막 팔겠네요. 배추공급량이 증가할 거예요. 그럼 배추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다시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즉 배추를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파는 사람 좋으니까 공급이 증가할 거예요. 공급 증가하면 가격을 내려야 돼요. 이게 빠르게 일어나면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자마자 공급자가 또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배추의 특성을 보니까 얘는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작년에 심어놨어야 돼.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재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작년에 심어놓은 양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파는 약을 계속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작년에 심었던 배추가 떨어지는 순간 가격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요. 폭등을 하겠네요. 한 포기가 원래 2천 원 했던 것이 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폭등한 이유가 뭘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폭등한 이유는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수요는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공급량을 늘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심어놨어야 했는데 한정되어 있거든. 공급이. 왜? 이건 바로 만들 수가 없어요. 배추는. 공급하는 데 오래 걸리니까. 생산하는 데 오래 걸리니까. 폭등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시작돼요. 그럼 이제 배추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 2천 원짜리가 만 원까지 올라갔네. 그러면 올해 내가 배추를 심어야 되겠다. 엄청 심어야 되겠다. 내년에 그러면 만 원 아니라 5천 원만 팔아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네. 너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배추를 심는 사람이. 그래서 배추를 엄청 심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배추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심었지만 지금 공급량이 느는 게 아니라 미래의 공급량이 늘어요. 그렇죠? 한 해가 지나갔어요. 공급량이 배추 공급량이 막 늘어났어요. 그런데 소비자의 심리는 변해 안 변해요? 변해 안 변해? 변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심리가 유튜버에 누가 유명한 애가 알타리 김치가 너무 좋다. 알타리 김치 좋네. 엄청난 좋은 음식이야 하면서 알타리의 유행이 시작됐어요. 그럼 배추 소비가 좀 줄어들겠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심었던 배추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늘겠죠? 그럼 가격이 다시 또 어때요? 떨어지겠죠? 폭락해요. 배추 한 폭에 50원도 안 해요. 그럼 캐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싹 밀고 어쩌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 현상을 에치킬렉 학자가 설명했던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즉 소비자의 심리는 바로 반응해서 수요가 일어나는데 공급하는 데 오래 걸리면 공급을 바로 늘릴 수가 없다.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폭등이 일어났을 때 농축산물을 공급자가 생산할 때 그분들은 생각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현재 비싸니까 내가 지금 막 배추 심을 거야. 배추를 심었어요. 미래 예측을 못했어. 미래 소비자의 심리가 달라지면 폭락할 수 있다는 예상을 못하고 너도 나도 심었어요. 그러다가 심리가 변했어요. 소비자의 심리가. 알타리 김치가 좋다고 알타리 수위가 늘어나고 있고 배추 수위가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에 심었던 배추가 쏟아지면서 가격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폭락을 했어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 공급하는데 생산기간이 어떻다? 오래 걸려서 이거 우리가 탄력성으로 얘기하면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폭등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 폭락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공급자는 현재 가격에 반응했어요. 현재 비싸니까 너도 나도 심었죠. 그런데 미래 예상을 했어야 안 했어요. 미래 가격 예상을 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지금 가격 비싸니까 너도 나도 심었죠. 그런데 지금 심은 공급량은 지금 나온다 미래 나온다. 미래 나오니까 미래 가격을 예측하고 지금 심었어야 되는데 미래 예측을 못하고 현재 가격이 비싸니까 어우 그냥 좋을 거야 라고 너도 나도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자는 합리적인 미래를 예측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이 폭등폭락이 나타나더라를 시작해서 이제 논리를 펼쳤던 것을 거미집 이론이라 그래요. 역사적 배경이 이렇구나 라고 그런데 최근 5년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가격이 폭등폭락이 발생하는 이유가 만드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공급자는 만드는 데 오래 걸리니까 현재 가격이 아니라 미래 가격이 중요한데 미래의 가격 예측을 잘 못해서 폭락도 발생하는구나.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농축산물 오래 걸려요. 농산물 축산물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부동산 만드는 데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농축산물 얘기하다가 왜 부동산 합계로 내서 거미집 이론이야 라고 나올 때 부동산도 만드는 데 오래 걸리는 재화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 체크해놓고 부동산 중에 상공업용만 적용해요. 상공업용만. 주택은 적용을 안 해요. 왜 그렇지? 만드는 데 다 오래 걸리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동산, 전체 부동산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중에 차지하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건물 중에 주택이겠죠.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택은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대체제가 엄청 많아요. 아파트 10립, 5대 다 가구, 다중, 단독 많잖아요. 대체제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데 오래 걸리지만 주택의 공급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시장론을 배울 거예요.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꼭 만들어서 파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주택을 이사 가려고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것도 공급 맞아요? 이것도 공급이에요. 그러면 주택 공급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의 대부분은 만들어서 나오는 신주택 공급이 많을까요? 아니면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게 많을까요? 쓰고 있는 걸 팔려고 내놓는 게 많겠죠? 이걸 쓰고 있는 중고주택을 재구주택이라 그래요. 얘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탄력성이 좀 많이 커요. 공급이 탄력성이 크다 보니까 얘는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에 잘 들어맞는 이론인데 부동산 중에 상가나 공장은 여기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으나 주택은 탄력성이 좀 커요. 다른 상가나 공장에 비해서 대체제도 많고 신규로 만드는 건 역시 어렵지만 사실 대부분 차지하는 공급은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공급이 대부분이에요. 얘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좀 더 탄력성이 큰 작용을 많이 해서 주택은 거미지 비론에 적용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거미지 비론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주택은. 그래서 상가 공장의 경기 변동 양상을 설명할 때 거미지 비론을 적용시키고 주택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택은 적용이 안 된다. 이걸 하나 기억해 놔야 돼요. 물론 최근에 나온 내용은 없어요. 시험 문제. 먼 옛날에 한 15년 전쯤에 한 번 소개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인 배경이 아니라 무슨 형이냐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이것만 물어봐요. 단어가 하나 빠졌네요. 이번에 거자를 미집이라고 나왔는데 거미지 비론 이렇게 거미지 비론의 모형. 이건 사실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원리의 문제는 전혀 안 나오고 또 원리를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훨씬 더 많은 경제학 이론이 필요하고 원리 접근은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고 한 번 보죠. 결과만 해석을 해볼 거예요. 결과 자 이렇게 수요는 오른쪽이 내려가 있고 공급은 오른쪽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그려보죠. 이렇게 자 얘는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수요죠. 오른쪽이 내려갔으니까 수요. 얘는 오른쪽이 올라갔죠. 공급을 얘기하네요.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얘가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수요. 수요는 demandity. 얘는 오른쪽 올라갔으니까 공급. 공급. 얘가 수요 공급 이렇게 썼을 때 가격의 변화 모습을 보니까 자 얘들은 수요가 누워져 있고 공급이 세워져 있죠. 자 이 세워져 있냐 누워져 있냐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요든 공급이든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이에요. 수요든 공급이든 누워져 있으면 탄력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서 보니까 수요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수요는 누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어요 누워져 있죠. 수요는 탄력적이에요 공급은 세워져 있죠. 공급은 비탄력이네요. 그러면 탄력성을 볼 때 탄력성은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크다 수요가 크다. 수요는 탄력적. 얘는 비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급이 세워져 있고 수요가 누워져 있으니까 이걸 균형의 이동을 잘 체크해 보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마치 거미집을 그리면서 들어간다. 이 거미집 모양을 나타낸다 해서 이걸 거미집 이론에서 무슨 모양이라 하냐면 수렴형 어느 한 점으로 자꾸 들어간다. 라고 해서 수렴형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보니까 수요는 세워져 있고 공급은 누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탄력성은 수요가 커요 공급이 커요. 공급이 큰 거죠. 공급이 누워져 있으니까 세워지면 비탄력. 누워져 있으면 탄력적이니까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얘 모습을 그리면 얘가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산형이라 그래요. 얘는 기울기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울기가 똑같으셔서 얘를 보니까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아가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순환형이라 그래요. 이때는 탄력성은 수요와 공급이 같을 때 순환형이다.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합격하기에 필요한 건. 자 그럴 때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기울기의 크기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중요한 거예요. 기울기의 크기. 자 다시 한 번. 세워져 있으면 탄력에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죠. 비탄력인 게 경사가 급한 거예요. 완만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세워져 있는 게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 크기는 수요가 큰 거예요. 공급이 큰 거예요. 누가 세워져 있어. 공급이 세워져 있죠. 누가 큰 거예요. 공급이 큰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출제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제법 헷갈리대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외울 거예요. 외울 거예요. 그냥 1년 내내 절대로 이거 틀리면 안 되니까. 탄력성은 수요가 커야 돼요. 공급은 기울기 크기가 커야 돼요. 그래서 수탄. 탄력성은 수요가 커야 된다. 공기. 기울기 크기는 공급이 커야 된대요. 수요가 탄력성의 크기는 탄력성은 커야 되고 공급이 기울기 크기가 커야 돼요. 큰 것만 외웠어요.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커야 돼요. 공기가. 그래서 수탄 공기.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수단의 공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탄 공기. 수탄 공기. 수렴명이 돼야 돼요. 수렴명. 수탄 공기. 수렴명이 될 조건. 수요의 탄력성이 커야 되고 공급의 기울기가 커야 돼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을 때 탄력성은 수요가 커야 되고 기울기 크기는 공급이 크면 이건 무슨 모양이다. 수렴명이다. 반대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아니면 이제 발산형인 거예요.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아니 공급의 탄력성이 크니까 공급이 누워져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의 크기를 본다라면 수요보다 공급이 작은 거예요. 반대면 발산형이다. 똑같으니까 기울기의 크기도 똑같아요. 똑같으면 순환형이다. 세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외울 건 이거 하나예요. 발산형이 아니 수렴명이 될 조건이 수요의 탄력성이 크고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이건 무슨 영이다. 수렴명이다. 반대면 발산형이다. 같으면 순환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수렴명 하나를 외워야 돼요. 수탄 공기. 수탄의 뜻은 수요와 공급 중에 탄력성이 누가 커야 된다. 수요가 커야 된다. 그다음에 공기는 기울기 크기는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커야 된다. 공급이 커야 된다. 큰 것만 외웠을 때 수탄 공기가 나오면 수렴명이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거미지 비론에서 모형이 이게 수렴명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렴명이 될 조건을 하나 외울 건데 가격 탄력성은 누가 커야 되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야 돼요. 수탄이 돼야 돼요. 수탄이 커야 된다. 기울기 크기는 절대값이 있으면 기울기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의 크기. 이 절대값은 플러스 10의 절대값,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이렇게 쓰면 얘는 그냥 10이에요. 그런데 이제 절대값이 있으면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얘의 값은 얼마예요? 얘도 10이에요. 마이너스 즉도 절대값이 있어지면 플러스 1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 크기가 커야 된다예요. 공기가 커야 된다. 기울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 이런 의미는 나중에 차차 제가 좀 더 해석해 줄 거고 사실 이걸 구분하는 데는 절대값이 크기를 얘기하는지는 아직 느낌은 안 오겠지만 수식과 이론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차차 해석할 거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수렴명이 될 조건은 탄력성은 수요가 커야 되고 기울기 크기는 공급이 크면 이건 무슨 영이다? 수렴명이다. 남기 코드로 수탄이 커야 되고 공기가 커야 된다. 수탄 공기가 수렴명이다. 반대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이 문제 한번 보죠 잠깐. 12-1번 잠깐 해석해 보면 A, B, C, D 부동산이 거미지비론의 모양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미지비론의 모양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건 수렴명이 될 조건은 수탄이 크거나 또는 공기가 크면 이렇게 수렴명이 된다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 A 부동산은 탄력성이 나왔어요. 탄력성이 이렇게. 그런데 수요께 나왔고 공급의 탄력성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수요의 탄력성 1.1, 공급의 탄력성 0.9 누가 큰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이 큰 거죠. 수탄이 크니까 무슨 형? 수렴명 이렇게 될 거예요. 어, A 부동산은 수렴명이다. 자, 그 다음에 B 부동산을 보니까 기울기가 나왔어요. 기울기. 기울기. 자, 그런데 기울기는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오른쪽에 내려가면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오른쪽에 올라가면 기울기 값은 플러스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의 크기, 절대값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나오면 절대값을 씌워서 그냥 플러스 값으로만 보는 거예요. 플러스 값으로. 얘, 플러스 0.3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수요권 0.3이고 공급권 0.7이래요. 누가 큰 거예요? 공급이 큰 거예요. 자, 공기가 크니까 얘도 무슨 형이다? 수렴명이다. 자, 이거 파악하는 게 이제 지금 문제예요. 탄력성이 제시될 때는 수요가 크면 수렴명이다. 기울기 크기가 제시되면 공급이 기울기 크기 크면 수렴명이다. 이거 알아냈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자,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모형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데 함수식이 주어지고 거미지 비론의 모형을 묻는 문제에서는 기울기 크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함수식을 통해서 기울기 크기를 계산할 거예요. 계산을 해서 기울기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때 기울기의 크기가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면 공기가 크면 무슨 형이다? 수렴명이다. 공기가 작으면 팔산형일 거고 똑같으면 순환형 되겠죠. 이렇게 파악할 거예요. 자, 기울기 크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기울기 크기 배웠어요. ax는 py 더하기 c 했을 때 뭐분해 뭐라고 배웠는데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우리는 이제 수학적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무조건 이렇게 외울 거예요.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예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개수라는 건 이 기호 앞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q 앞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다 무시해요. 플러스로만 볼 거예요. 함수식 주어지면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가 기울기의 크기다. 이렇게 외워서 풀어도 괜찮아요. 1차 함수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우리 1차 함수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외우는데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예요. 까먹으면 안 돼요. 가격 탄력성식과 비슷하죠. 가격 탄력성 뭐부래 뭐.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니까 가격 변화율 분의 양의 변화율이죠. p분의 q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시 얘도 함수 주어졌을 때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예요. 자 그러면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공급함수가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나왔대요. 그럼 기울기 크기를 구할 때는 p 앞에 있는 개수분의 q 앞에 있는 개수를 쓴대요. 자 p 앞에 개수 얼마? 2. q 앞에 개수 얼마? 마이너스 3이지만 우리는 플러스만 보는 거죠. 마이너스 다 무시해버려요. 그럼 기울기 크기는 얼마? 2분의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얘를 보죠. p의 개수 얼마? 1이 생략된 거예요. 1. q의 개수 얼마? 2. 그럼 얘는 얼마?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5고 3 나누기 하면 1.5고 얘는 2가 나오겠죠. 그럼 누가 큰 거예요? 공급이 큰 거네요. 기울기 크기가. 그래서 공기가 크니까 얘는 무슨 형이다? 수렴형. 그래서 기울기 크기가 2분의 3, 1분의 2 해서 얘가 크니까 수렴형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사실. 물론 이제 정확한 이해는 우리가 수학적 이해는 필요가 없으니까 따로 설명하진 않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미지 비론의 배경은 이렇지만 사실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되는 건 수렴형인지 발산형인지 순환형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수렴형이 될 조건을 일단 두 개를 기억해 놨어요. 그래서 탄력성을 제시할 때는 누가 커야 된다. 수요가 공급보다 크면 수렴형이고. 기울기 크기가 제시되면 누가 커야 된다.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이걸 알아냈고 이걸 적용할 텐데. 다르게 함수식이 주어지고 얘가 무슨 모양이냐라고 나오면 기울기 크기를 구한다.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로 구한다.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함수식이 주어지면 기울기 크기를 각각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로 구해서 공급이 크면 무슨형? 수렴형. 공급이 작으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이거예요. 그러면 딱히 우리가 공부 정리할 건 별로 없어요. 틀리면 내년에 공부하죠. 다음에 또 봐야 돼요.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거미지문 나왔을 때. 그냥 30초 내에 무조건 정답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수유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 이렇게 외웠고 함수식이 주어지면 뭘 구해서?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공급이 큰지를 따져본다. 그럼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나머지 한번 해보죠. 12-1번 보죠. 12-2번 문제죠. 12-2번. 맞아요. 12-2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거미지 비론에서의 모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수유의 탄력성이 크면 또는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무슨형이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암기해놨어요. 그래서 탄력성이 제시되면 수유가 큰지를 보는 거고 기울기 크기가 제시되면 공급이 큰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탄력성이 수유의 탄력성이 1.1, 공급의 탄력성이 0.9인데 수유의 탄력성이 크네. 수탄이 크네. 수렴형이지. 그래서 수렴형. 두 번째는 기울기가 줬는데 기울기의 크기는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바꿔서 보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커요. 공기가 크네. 역시 얘도 수렴형 이렇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니까 함수식을 줬어요. 그러면 뭘 구해서? 기울기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한다?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여기 보면 나오는 거예요.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얼마? 1. 그럼 얘는 2분의 1. 기울기 크기가. P의 개수 얼마? 3. Q의 개수 4. 그럼 얘는 3분의 4. 누가 큰지 따져봐야죠. 얘는 1 나누기 2 하면 0.5예요. 얘는 1.33333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가 큰 거예요? 얘 큰 거죠. 얘가 수요권이야 공급이권자를 알려면 Q를 알아야 돼. QD라고 나왔죠. D가 뭐예요? D. 수요. QS라고 나왔죠. S가 뭐? 공급이죠. 공급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수요 거고 얘가 수요 거와 공급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큰 거죠. 그럼 얘도 무슨 0이다? 수렴 0이다. 자, D도 보죠. P의 개수가 1. Q의 개수가 2. 그러면 기울기 크기는 1분의 2.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4.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4. 그럼 얼마? 2. 얘도 2고 얘도 2인데 같네요. 그럼 무슨 0? 순환 0. 그래서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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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 답이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수렴 수렴 순환 이렇게. 자, 이거 찾는 게 우리 이제 거미지 분에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하면 아까 얘가 이렇게 세워져 있냐 누워져 있냐에 따라서 모형이 만들어지지만 이거 원리는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냥 보여주는 거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주는 거고 기억해야 될 것은 수렴형이 될 조건이 수요의 탄력성이 크거나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함수식이 주어지면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공급이 큰지를 따져본다.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 분의 Q의 개수다. 이걸 구해서 이제 여러분이 확인만 해서 정답 찾아내면 돼요. 자, 2-1번 문제 보죠. 자, 이렇게 이제 말 문제로는 최근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아주 먼 옛날에 나왔는데 사실 너무 거미지 비론에 대해서 최근에 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왠지 출제자 입장에서 그냥 좀 이런 지문, 말 문제도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저는. 근데 올해는 거미지 비론 문제가 안 나왔어요. 34회 때는, 33회 때는 34회에 다시 등장할 건데 이게 나올지 이게 나올지는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이것도 나중에 차차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겠지만 한번 중요했던 것만 체크해 보죠. 자, 에치케린 학자가 거미지 비론을 얘기했을 때 이론에 대한 설명도 틀린 거 자, 얘는 동태학적으로 균형의 이동을 설명한 이론이다. 맞아요? 맞죠? 맞아요. 이걸 비교, 정확적이다. 정확적 이론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정자는 고요할 정자를 쓰는 거예요. 고요할 정. 가만히 있는 걸 비교하는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비교, 정확적 이론이 아니라 동태학적 이론이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는 즉각 반응해요. 소비자는 능력만 있으면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즉각 반응하는데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데 중요한 건 거미지 비론을 설명할 때 공급이 바로 반응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맞아요? 맞아요. 공급이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하기 때문에 거미지 비론을 성립했던 거예요. 공급자가 현재의 임대료는 가격이죠. 공급자는 현재의 임대료에 대해서만 반응을 한 거예요. 현재 가격에서만. 배출 가격이 현재 높으니까 지금 막 심었어요. 그런데 공급량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나오죠. 중요한 건 미래 가격을 예측해야 된다. 미래 가격을 예측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합리적으로 미래 예측을 한 거에 못 한 거예요. 못 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미래 가격을 정확히 예측을 못 했다라는 것 때문에 폭등폭락이 반복했던 거고. 거미지 비론에서 공급은 만드는 데 오래 걸리는 재화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만드는 데 오래 걸리면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의 경기 변동 연상을 설명한다. 맞죠?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야 돼요. 거미지 비론은 상업용 부동산보다 주거용 부동산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니라 주거용은 설명하지 못한다. 상업용이나 공업용에 적합한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거용은 주택은 다른 상가나 공장에 비해서 공급이 탄력성이 좀 더 커요. 쉽게 팔 수가 있어요. 재고주택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용은 거미지 비론을 설명하지 못하고 벌집순환구조라는 더 복잡한 구조가 있어요. 이건 우리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배울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거미지 비론은 상가 공장에만 적합한 이론이지. 부동산에서 주택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론이다. 이거고. 말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고.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중요하죠.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쉬었다가 쉬어요. 쉬었다가. 재밌는 거 간단한 거니까 이제. 3단은 넘어가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하죠. soda과yn을요 이렇게 남 힘陣하고 있으면 되죠. iquesopardzan은 내 맥주인데 네. 가 작 inherit다는 거니까. 정말 섞인 품율을 많이 recursos 줄어 Ser알을 만큼 azoüyorum. 때까지 가 HE bien 가 Jewish. president 제 자hum이 있습니까? och? 이렇게 바람이 욕 gratefulness. 그때 그 책임 전에는 다가 중요izza가에요. 이제 주택으셔도 됩니다. 이브가 날Evetaces.